플라밍고의 안무를 궁금해 하실 팬분들을 위해 두, 셋! 보토패스! 안녕하세요! 본투리 패션 보토패스입니다! 저희 데뷔곡인 플라밍고의 안무를 궁금해 하실 팬분들을 위해 이렇게 포인트 안무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저희의 포인트 안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안무는요 플라밍고를 손동작으로 형상화한 안무입니다 네! 두 번째 안무는 저희의 라틴풍의 노래에 맞춰서 라틴 댄스 중 하나인 바축카트 안무입니다 네! 세 번째 안무는 강렬한 비트에 맞춘 안무인데요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5, 6, 7, 8 Like a flamingo Flash, LALALAL 너는 특별해 뭔가 달라 저희가 아직 이름을 못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댓글창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당첨되시는 분들께 저희 싸인 cd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라밍고 안무 재밌게 따라해보시고요 보토패스 플라밍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토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